경기 불황에 선거철과 한바까지 겹치면서 상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거나 팔려고 내놓은 음식점도 속출하고 있는데 인수자도 없어 상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단계택지 상가. 저녁 장사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음식점엔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습니다. 손님이 없자 일찌감치 문을 닫은 음식점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음식점과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금요일 밤인데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가게들은 형형색색 간판을 켜놨지만 손님은커녕 거리를 오가는 사람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경기층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선거철과 한파까지 겹치면서 장사가 더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한해 원주 지역에서만 음식점 312곳이 경기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상가마다 가게를 내놓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인수자가 없어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있는 음식점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영업 권리금을 포기하고 그냥 장사를 그만두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건물 임대인들은 공실로 몇 달 놔두는 것보다는 싸게라도... 상인들은 선거가 끝난 뒤 송년회 모임이 시작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해보지만 한 해를 넘길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